코로나는 마스크로 거르고 로또 번호는 일타필터로 거릅니다. 일타로또 필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타로또입니다. 915회차 로또 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로또 필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필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액체나 기체 속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또에서의 필터란 당첨이 안될 것 같은 조합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또 필터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의 6개 번호 중 어떤 수가 최소 몇 개 이상 최대 몇 개 이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의해놓은 것이 필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0개, 최대 2개의 해당 수가 1, 2, 3이라면 1, 2, 3, 3개의 수중 최소 0개, 최대로는 2개가 나오고 3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는 로또 필터 프로그램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각자가 정한 번호로 6개씩 조합을 만들 때 필터에 정의한 최소 최대 값을 적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필터에 오차가 없어야 당첨수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기에 무엇보다 정확한 필터가 중요하겠습니다. 1타에서 만든 필터는 매회 동일한 필터가 아니며 매번 새로운 당첨 번호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집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만들어져 있으나 매번 100% 적중은 안될 수도 있으니 보수적으로 잘 활용해서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14회차에는 1,119개짜리 1타필터1과 408개짜리 1타필터2가 있었는데 1타필터1은 1개가 실패하여 99.91% 적중률을 보였고 1타필터2는 모두 적중이 되었습니다. 915회차의 1타필터1은 674개이고 이는 39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터의 일부를 아래 영상설명란에 기재해 놓을테니 필요한 분은 보시고 전체 파일로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엑셀로 제작된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915회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타로 또는 구독자 여러분의 당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